5월 황금 연휴를 맞아 경상북도는 주말인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16일간 도내 호텔과 음식, 체험시설 944곳이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북관광 대박앤세일을 진행합니다. 경주 엑스포공원과 포항 운하 등 관광지 134곳은 무료 입장 혹은 30에서 50% 할인, 숙박업체 300 학원 1곳은 주중 50%, 주말 30%, 음식점 465곳은 평균 10%, 경주 보문골프장 등 2곳은 숙박객의 한해 25% 할인 행사를 합니다. 또 이 기간 동안 신라 달빛기행 등 12개 시군에서 52개 축제와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. 경주 엑스포공원